안녕하세요. 최신 계정 HSK 3급 한건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편 중에서도 시간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부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이나 지속, 완료 등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들을 저희가 살펴볼 거고 그 위치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부사들은 부사끼리 나올 때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부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사들보다는 앞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조금 앞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부사예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즈 같은 경우는 줄곧쭉이라는 뜻을 가진 시간부사고 다른 부사들 도, 페이장 보다도 위치가 앞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쓰기 일부분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기본 뼈대 잡으시는 거였죠. 주어, 술어, 목적어 그 중에서도 술어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부사가 굉장히 많이 보이면 부사만 따로 빼서 붙일 수 있는 거 다 묶어주신 다음에 그 순서는 이렇게 부사끼리 시간부사가 보이면 앞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정도부사는 저희가 어땠었죠? 바로 전 시간에 저희가 했었는데 정도부사 같은 경우는 술어 가까이 있는 걸 좋아했었죠.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저희가 예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어, 술어, 목적어 문장 완벽히 뼈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단어들을 봤더니 전부 다 부사예요. 그러면 일단 부서 자리로 보내준 후에 붙일 수 있는 거, 술어한테 붙일 수 있는 건 다 먼저 붙여주시면 좋겠죠. 관심을 갖긴 갖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세요. 그러면 매우 관심을 갖는다에서 일단 묶어주시고 남은 두 부사에 순서 배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시간부사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자, 다 이즈 도 회장 쭉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줄곧 모든 다른 사람의 다 어떻게 합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순서는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고 시간부사 중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연하는 필수 시간부사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오하고 자이 같은 경우는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간이랑 함께 출연을 해서 시간 뒤에 지오가 나오든지 시간 뒤에 자이가 나오면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지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나타내줘요. 그래서 타 10분 중 지오 주어 왈라 그는 10분 만에 다 했다라는 거죠. 주어 완 하면 끝낸 거예요. 근데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10분 만에 바로 다 했다. 시간이 빠른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시간이 출연하고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자이가 나왔어요. 이번 주말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자이가 들어가면 반대였으니까 얘가 빠른 거면 얘는 좀 늦은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겨우겨우 올 수가 있다라는 문맥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오와 자이의 차이정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하실 때는 화를 내는데 그 화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쵸? 여전히 아직도 화를 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쵸?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오하고 자이 구분해 주시면 되고 하이는 해석이 그쵸?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부사는요. 이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증 같은 경우는 이미 라는 뜻이에요. 이미 라는 뜻은 이미 끝내거나 이미 해냈거나 이미 성공했거나 뭔가 결과가 끝났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러를 붙여서 완료를 나타내 주기도 해요. 이증, 러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돼요. 중간에 들어간 빠오 같은 경우는 배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는 이미 배불러요 라고 하면 이증, 빠오, 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급에서는 저희가 글자 쓰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 있죠?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이 라는 글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쓰실 때 이렇게 쓰신 다음에 반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채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글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반만 채워주시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샹은 곧이라는 단어예요. 마샹 일단은 곧이라는 단어고 뒤에 살짝 같이 볼게요. 지우, 러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곧이라는 뭔가 임박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인데 하나만 출연을 해도 곧 어떻게 된다라고 쓸 수는 있지만 둘이 동시에 출연을 했을 때는 해석은 한 번만 해주시고 그 순서가 마샹 지우 뭐 뭐 뭐 뭐 뭐 해 주시는 거예요. 마샹 지우 러 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회의 마샹 지우 개수 러 회의 는 곧 끝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순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이제 시간 부사는 시앤 이라는 시간부사인데 먼저 선 이렇게 저희 선결제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쓰는 그 선자예요. 먼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당신 먼저 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쓸 수 있는 단어가 먼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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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뭐 해라 라고 해서 시엔하고 란허우 하고 같이 또 이제 순서적으로 나온다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엔 먼저 란허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시간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특징이 어땠어요? 다른 부사들보다는 앞으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중요한 시간 부사들 표에 정리된 걸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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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